2380님께서 인터뷰에 신 신하균씨의 단호박 인터뷰는 레전드죠. 다시 태어난다면 좋겠다. 나에게 41살이란? 작년. 그럼 묻겠습니다. 신하균에게 나의 특별한 형제란? 시작부터 세게 가는데요. 최근작이죠. 이게 되게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신하균씨에게 나의 특별한 형제란? 네, 최근작이십니다. 그러면 신하균씨에게 이광수씨는 동생이죠? 네, 근데 뭐 가끔 웃자고 한 소리고요. 사실 영화를 통해서 인연을 맺었는데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후배지만 본받을 게 많은 동생이었어요. 이솜씨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갑자기 이광수씨에게 신하균 선배님이란? 예전에도 한번 잠깐... 짧게 얘기해주세요. 꿀단지 같은... 꿀단지 같은... 달콤한, 스윗한... 그럼 역시 말씀 잘하십니다. 그럼 이솜씨에게는 이광수씨는 어떤... 너무 어렵나요? 기대가 되네요. 아까... 좋은 배우. 좋은 배우. 아, 뭐 좋은 오빠, 좋은 선배도 아닌 그런 좋은 배우. 먼 얘기 같은... 확실하게... 아니요. 왜... 아니, 세 분들이 낯을 되게 많이 가리신다고... 그래서 무려 신하균씨께서 현장에서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들었는데 광수씨가 그렇게 말이었고 진지했었나요? 네, 굉장히 집중하고 촬영할 때... 아니, 신하균씨께서 그래서 뭐... 그러면 분위기 많이 풀어주시려고 아재 개구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럼 어떤... 아재 개구는 아니고 그냥 개그였어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형이 그걸... 그게 아재 개구라는 말이시니까... 아... 나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재 개구? 아... 다시 태어난다면? 좋겠다. 네... 그러면 다른 분들의 반응은 뭐 많이 웃으셨나요? 어떻게... 사실 뭐 개그를 하셔서 웃었다기 보다는... 네... 네... 그냥 같이... 마신 거 먹고... 음... 그럼 혹시 생각나시는 어떤... 신하균씨만의 개그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뭐... 제가 뭐... 특별히 뭔가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는 않고... 근데 제가 보기에도... 네... 그냥... 뭐... 다시 태어난다면 좋겠다. 아, 이거만으로... 빵빵 터지는 거 같아요. 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냥... 다는 거 없잖아요. 나에게 마음에 드는 소리는... 작년... 네...